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혈압, 포도당, 콜레스테롤, 몸무게를 정상치 범주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여의도 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미경 교수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성인 293만 명을 대상으로 치매 발병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2005년에서 2012년 동안의 조사기간에 전체의 1.12%인 3만 2천 명에서 치매가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74.4%는 알츠하이머, 11%는 혈관성 치매였습니다. 연구팀은 혈압, 포도당, 콜레스테롤, 몸무게 중 1개라도 변동성이 큰 경우 치매 발병 위험이 1.22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. 또 2개에서 변동성이 크면 1.39배, 3개는 1.54배, 4개는 1.73배 등으로 치매 위험이 높아졌습니다. 연구팀은 혈압과 당뇨 등 4개의 요인들이 뇌혈류 불안정성과 혈당증 등을 유발해 뇌세포의 손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.